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엘입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 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남부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마계염에 걸리게 되고 병은 나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농맹아가 되고 맙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물건을 마구 던지고 발버둥치며 점차 난폭해지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그녀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만나게 된 건 6살 때였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새 삶을 안겨준 앤 설리번 선생 역시 평범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앤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앤 설리번이 8살 때 결핵을 앓게 됩니다. 자녀를 돌볼 수 없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빈민구호소에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그녀의 동생이 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앤 설리번은 우울증을 앓게 되고 급기야 공격적이며 자해를 하는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시각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시 문제로 그녀의 시각은 더욱 나빠져서 사물을 흐릿하게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앤 설리번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주위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헬렌 켈러가 태어나던 바로 그 해였죠. 헬렌 켈러의 삶도 그렇지만 앤 설리번의 삶 역시 참 기구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되네요. 우리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의 이야기를 위인전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가 그 누구보다 극한 시련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대단했고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도전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헬렌 켈러 평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헬렌의 오랜 꿈이었지만 그것은 하늘을 나는 꿈처럼 시련 불가능해 보였다. 단지 귀만 먹은 사람조차도 말을 배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언어가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재연할 수도 없다. 말을 배우려는 농화들은 개별적인 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위해 눈을 통해 귀를 대체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일에는 헬렌을 정상아동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한 앤설리번조차도 헬렌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보스턴에서 맞이한 두 번째 학기에 헬렌은 라근하일드 타카의 강의를 들었다. 노르웨이 출신의 그 먹고 안 못 보는 그 젊은 여선생님은 말하는 법을 배웠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헬렌은 애니가 보스턴에서 맹아학교를 운영하는 세라 플러와 대화를 나눌 때까지 선생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세라 플러는 헬렌이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단단히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알고 싶었다. 나의 선생님 애니가 화요일에 내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입으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알고 싶다고요. 상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난 아직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난 아주 어릴 적에 늘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겁이 많은 데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손을 늘 어머니 얼굴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얼굴과 입술이 움직이는 감촉을 느끼는 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요. 나는 당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나이가 들자 나는 나의 보모나 흑인아이와 노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입술이 어머니 입술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나도 입술을 움직여 봤어요. 그렇지만 가끔 화만 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들 입을 막아 버렸어요. 나는 당시에 그런 일이 아주 못된 짓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와서 손가락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러다가 보스턴의 학교에 가서 몇몇 귀먹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입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노르웨이에서 살았다는 한 부인이 나를 찾아와 자신이 그 먼 나라에서 보았다는 귀먹고 안 못 보는 어떤 소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소녀는 말하는 법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세라 플러는 헬렌을 가르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볍게 갖다 대고 자신이 소리를 낼 때 자신의 혀와 입술의 모양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 하고 싶은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M, P, A, S, T, I와 같은 언어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익혔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문장을 말했을 때 내가 느낀 놀라움과 기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날씨가 덥다. 헬렌은 세라 플러와 11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 그런 뒤 애니는 헬렌과 단둘이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다. 몇 주 동안 헬렌이 가장 좋아한 문장은 나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다가 되었다. 이는 모든 문장 중에 으뜸가는 문장이었다. 반쯤 사로잡힌 거나 다름없는 내 생각들은 나 자신의 손가락 철자로 이루어진 쇠사슬을 더 이상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다. 입술 읽기는 거의 말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그 아이는 중지는 말하는 사람의 코에, 집게 손가락은 입술에, 엄지 손가락은 목에 갖다 대고 다양한 떨림 현상을 느껴보았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단지 몇 개 이상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입술 읽기를 할 때의 어려움은 헬렌이나 애니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들인 노력이나 수고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리에 대한 상상을 접촉을 통해 대체해야 했던 헬렌은 손가락을 애니의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다. 애니는 목이 메었고 헬렌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5년 뒤, 그녀는 여전히 확신에 가득 차 뉴욕에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를 찾아갔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데 앞 못 보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흠집을 데 없이 말을 하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2년 후에 그녀는 청각장애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후원하는 미국 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손가락 문자의 도움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풀러 선생님이 세 장문을 열고 활활 날려 보냈을 때까지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조그만 새처럼 내 생각은 늘 손가락 끝에 부딪히며 덤벼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생각들이 나는 것이 꽤 힘들었지요. 말의 비상은 힘이 약해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날겠다는 충동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했다. 헬렌 켈러가 일평생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했건만 그녀의 언어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또한 처음에 중대한 실수가 저질러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세라 플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를 강화하기 위해 당장 말과 완전한 문장을 말하게 하는 대신 먼저 그 아이와 함께 발성 연습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취할 수 없어 보였던 많은 것을 성취한 헬렌 켈러는 오랫동안 충분히 연습만 하면 말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고령이 되어서야 그녀는 이를 포기했다. 1955년에 낸시 해밀턴이 제작한 헬렌 켈러에 대한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언 75살 이른 할머니가 말하는 장면도 들어 있다.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새로 옮겨 적어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암담한 시간을 보낸 것이 귀먹고 앞을 못 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쓰라리게 실망해서입니다. 내 친구들과 내가 내 목소리를 분명하고 듣기 좋게 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말입니다. 헬렌과 애니는 롱 아일랜드의 포레스트 힐스에 집을 한 채 구입했다. 가끔 존 메이시가 이곳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애니와 결혼한 상태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다. 애니는 이제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산책길에 더 이상 헬렌을 데리고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헬렌이 전쟁으로 실명한 군인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그 남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이병원 저병원을 돌아다닐 때 기꺼이 동행했다. 그리고 헬렌이 처음으로 보드빌 공연을 하기로 합의를 하자. 그녀는 함께 가서 참여했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불빛을 받자 애니는 눈이 아팠다. 그렇지만 헬렌은 눈이 아프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에 공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애니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1920년 뉴욕에서 멀지 않은 마운트 버논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헬렌은 이제 마흔이고 애니는 54시다. 무대의 막이 올라갔다. 맨델스 존에 봄노래가 울려 퍼지며 애니가 무대에 올랐다. 애니는 헬렌이 누구인지 말하고 그녀를 자신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설명한 뒤 무대에서 내려온다. 그런 다음 헬렌이 등장한다. 그녀는 몇 분 동안 말한 다음 관중의 질문에 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공연을 즐기며 자신의 말이 먹혀든다는 것을 감지한다. 무대의 분위기에 헬렌은 생기를 띠며 음악의 스타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녀는 20분 동안만 무대에 등장한다. 연설 여행에서와는 달리 더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에 헬렌 켈러를 추종하는 집단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나라의 천사가 광대와 고개 사이 무리에 끼다니. 사방에서 항의 편지가 쏟아진다. 헬렌 켈러는 이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쓴다. 일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녀는 인습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상생활에서는 극히 예속적이지만 생각은 극히 자유분방하다. 그녀는 인종차별의 반기를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저항했다. 토론토에서 애니가 유행성 감기에 걸리자 폴리가 그녀 일을 대신 떠맡는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자 애니는 하던 일을 계속하지만 또 몇 달 후 일을 포기한다. 기관지염에 걸려 겨우 속삭이는 소리밖에 낼 수 없어서다. 그녀가 하던 일을 다시 폴리가 대신한다. 폴리 톰슨은 전에 애니가 하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씩 떠맡는다. 이제 어느덧 일반 대중은 애니가 헬렌 켈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이제 메이시 부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럼 앤 설리버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자들은 그녀와 폴리 톰슨을 혼동하여 폴리 설리번이나 앤 톰슨 또는 앤 설리번 톰슨이라고 적기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애니는 뒷전에 물러서 있다. 심지어 그녀가 1931년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조차 기자들은 헬렌에게 몰려든다. 그녀와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녀는 이를 유머있게 받아들인다. 내가 왕관을 쓰는 순간에도 여왕은 헬렌이다. 1929년에 애니는 오른쪽 눈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왼쪽 눈은 거의 10% 정도의 시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을 너무 성가시게 할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한때 겪었던 어두운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빛에 대한 요구가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이러한 빛에서 멀리 떨어져 유배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젠 눈먼 상태에 익숙한 헬렌이 아직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걸려 넘어지는 애니보다 훨씬 안전하게 걸어 다녔다. 애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신의 책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에서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감수성이 예민한 선생님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자기가 마치 멍청하게 저지른 실수나 기형의 손발처럼 이 장애가 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헬렌, 애니, 폴리는 1930년 여름에 배를 타고 프랑스로 여행하기로 예약했다. 그곳에서 이들은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갈 예정이다. 헬렌은 자신의 50세 생일 파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미소 지으며 의뢰 그러듯이 이에 대해 어리석은 연설을 하고 50살인 자신을 젊다고 느낄 기분이 아닌 것이다. 프랑스로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애니는 집에 남겠다고 선언한다. 어쩌면 아일랜드와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일랜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흔적이 어려 있는 나라이다. 모든 짐이 꾸려져 있다. 애니는 배에 올라타는 것을 거부한다. 그녀는 혼자서는 집에 남을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폴리는 항해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겸연쩍은 듯 애니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음 배편을 물어본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새 여자는 프랑스에 도착한 후 계속 영국의 코널과 아일랜드로 간다. 그곳에서 헬렌 켈러는 어느덧 64살이 된 자신의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함께 체험한다. 애니는 아버지가 시카고로 가는 도중에 빈민구호소에 들른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다. 시카고에서도 일이 제대로 안 풀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런데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가 당시의 소녀에게 무엇을 불어넣었는지가 늙은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은 영국에 대한 노골적인 징호였다. 어떤 원초적인 힘이 선생님에게서 분출되는 것 같았다. 맹목적으로 싸우지만 누구를 상대로 무슨 이유로 싸우는지 모르는 군대처럼 말이다. 사실 그녀는 명료한 사고를 통해 민족주의 사상을 서서히 깡그리 털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비합리적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일랜드 섬에 또 한 번 작별의 손을 흔들고 좀 더 유쾌한 기분으로 영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기뻤다. 그 이후 세 여자는 해마다 유럽 여행을 떠났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들은 왕의 손님이 되었고 집시 약단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영접을 받았다. 스코틀랜드에서 헬렌 켈러는 글래스고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왕과 왕비가 헬렌 켈러를 위해 버킹엄 궁에서 가든 파티를 열어주었고 독일에서는 이들의 책들이 불태워졌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독일어판 머린말에 헬렌 켈러는 헌사를 붙이고 그 글에서 이러한 희망을 피력했다. 내가 괴태와 실러의 나라에 빚진 커다란 정신적인 즐거움에 약간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나의 책이 무언가 즐거움을 안겨주기를 희망합니다. 헬렌 켈러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눈을 잃은 군인들에게 기부했다. 그녀는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사랑했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나라에는 거리를 취했다. 세계를 이 히틀러라는 존재로부터 해방시킬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1932년에 존 메이시가 세상을 떠났고 애니는 즐거움을 잊은 채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다. 흰 식탁보나 불타는 초를 바라볼 때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눈이 따끔거리며 아파왔다. 애니가 눈물고 귀먹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할 때 그녀 나이는 거의 70살이 다 되었다. 또 한 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발견된 그 아이는 아직 아주 어린 아기였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 너무 늙고 병들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거라 해도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헬렌 폴리와 언쟁을 벌인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양을 포기한다. 이처럼 죽음이 임박한 고령의 나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하겠다는 욕구가 그녀에게 생겨난다. 나는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 모른다. 또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다시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될 건가? 내가 또 한 번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필경 당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우리를 선택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1936년 10월 20일 애니는 세상을 떠난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폴리 톰슨과 함께 생활했다. 선생님의 죽음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아직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오지는 못했다. 선생님이 내게 남겨준 언어의 기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선생님이 불집힌 불과 사이한 불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과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얻는 자극이 결여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환영이 내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돌보아 주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뒤 내게는 이에 맞설만한 내부의 불꽃이 충분하지 못했다. 폴리와 내가 일본의 아스마 마루로 여행을 감행한 후에야 내게 고유한 행위능력이라는 불꽃이 나의 어두운 공허함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헬렌 켈러는 포레스트 힐스의 집을 팔고 폴리 톰슨과 함께 코네티컷주의 웨스트포트에 정착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돌아다니며 전쟁으로 실명한 군인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은다. 폴리 톰슨을 대동한 채 그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각지를 돌아다닌다. 헬렌과 폴리가 로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웨스트포트에 그녀 집이 불타버린다. 그녀는 불화유 점자책 도서관을 잃어버리고 앤 설리번, 어머니, 여동생 및 친구들에게서 받은 편지들과 그녀가 몇 년 동안 작업해서 완성한 책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의 원고를 잃어버린다. 그녀가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시 책을 두 번째로 다시 쓰기 시작할 때 그녀 나이는 66이다. 애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언 10년이 흘렀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선생님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다룬 그 책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헬렌 켈러는 1920년대 초반부터 미국 맹인협회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편지를 쓰며 지칠 줄 모르고 활동한다. 그 협회의 친구들이 웨스트포트에 그녀의 집을 다시 지어준다. 그녀가 거주할 집이 있을 때 맹인협회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전 세계를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존경받고 축하받으며 환호를 받는다. 눈 멀고 귀먹은 사람들의 사절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하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남미, 인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지를 바쁘게 돌아다닌다. 1960년에 폴리 톰슨이 세상을 떠난다. 1962년에 뇌졸증을 일으킨 후 헬렌은 맹인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접고 일선에서 물러난다. 헬렌 켈러는 1968년 6월 1일 잠을 자던 중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인도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닮은 반얀트리 말입니다. 날이 가물거나 기상조건이 좋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활로를 개척합니다. 그 나무는 가지마다 어린 가지가 솟아나게 하여 그런 다음 땅속으로 뻗어가 뿌리를 내린 후 어미나무처럼 가지, 나뭇잎, 꽃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1955년 하버드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면서 작가이자 강연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녀에게 장애가 된 것은 신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았기에 겪어내야만 하는 고통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만약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이 지금의 시대를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헬렌 켈러는 지금의 의학기술에 의해서 뇌마 겸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앤 설리번 역시 눈 수술을 하며 시력이 더 나빠지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또 지금의 시대였다면 헬렌 켈러는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냈을 겁니다. 그 시대에 헬렌은 지금보다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분명한 자신의 가치관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녀처럼 죽도록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대단한 위인이 되자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빛도 소리도 없는 그 무서운 세상에 맞서 용기를 내고 자신의 뜻을 세웠던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을 떠올리며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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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